아세! 우마마마마 무 안녕하세요. 머가미입니다. 예헤이. 자, 우리가 오늘 왜 모였나? 예헤이. 왜 모였죠? 스포. 아오. 이제 아주 되는 건 스포를 하시겠다. 네. 저희가 발매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제대로 스포를 해보려고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예헤이. 스포하려고 모였는데. 중요한 건 이게 우리가 스포하는 게 아니에요. 회사에서 지금 솔로 엄청하려 하니까 우리가 적당선을 막아야 돼. 맞아요. 여기서 그렇게 다 터질 수가 있죠. 태그 엄마가. 어? 태그 엄마가. 렐라? 신데렐라. 잠깐만. 디자인팀이래. 렐라 님이 누구를 하고 과천 싫어하네. 기획 제작에 에너자이저. 아니 에너자이저. 밥은 잡혔어? 누구들 밥은 잡혔어? 잡쏘고? 테이커 샤워하고 테이커 레이스 하시고 주요 언니도 들어가 있어요 대박 사건 근데 다들 뭐하고 계신데요? 지금 이 시간에? 꽤 계시네 스포 하실 분? 어디 한번 해봐요 어디 한번 일려보자 들어오셔 해보시지 아 무슨 좀 너무했다 무섭다 컴백 날짜를 잘 봐주세요 컴백 날짜? 아 헐 안 돼 안 돼 잠깐만 나 이제 알았어 나도 아 이게 방 제목 이게 근데 이때는 아니잖아 잠깐만 아 뭐야 아니야 지금 그것도 공개 안 된 거 아니야 지금 센 거 던진대 봐보자 일단 들어와 루피 군침이 싹 돌았어 뭐야 뭐야 이거 노래야 뭐야 잠깐만 잠깐만 언니 꺼 이거 안 모양으로 빨리 꺼 다들 왜 이렇게 파가다 진짜 아 근데 이거 뭐하는 거예요? 저 사진 모임? 저 누구야? 몰라 댄스 선생님인가 봐 아 아 아 다들 강심장인걸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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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겨나 너 같이 포카 왜 포카 아니 나도 못 본 포카 이거 아니 언니 따끈따끈 햄찜 다 햄찜 아 왜 이러는 거 같아 아니 아니 왜 왜 왜 다 내가 공개하는 거 언니 끝났어 얘 신나게 보이시고 야 아니 잠시만요 왜 내 셀카 내 셀카 어 이거 뭔데 뭐야 잠깐만 이거 뭔데 아 잠깐만 언니 잠깐만 이거 뭔데 아 이거 뭔데 잠깐만 어 이때 나 넘어졌잖아 어 이 사진 좋아요 이거 셀렉 안 했대 아니야 셀렉 돼있어 이거 셀렉 했어 어 퀸카 그 자체 뭐야 베른이 왜 이렇게 농구를 했대 왜 이래 근데 이거 의상 공개된 거예요? 아니 지금 다 모르는데 그냥 막 나가는구나 그래 어떻게든 됐지 그래 우리 맞아요 로켓 해외였잖아 맞아 우리 캘리포니아 갔다 왔잖아 맞아 우리 해외 갔다 왔잖아 그럼 맞아 언니 이렇게 다 공개해도 된다고 해? 우와 저 사전 보자 아 여기 우리 그 거기 우리 두바이 우리 헨리 헨리 위에서 찍었잖아 우리 나라 어디까지 갔어? 두바이 갔다가 우리 두바이 갔다가 캘리포니아 갔다가 그리고 저기 몽골 쪽 우리 초원 쪽 한 번 찍었잖아 약간 스포가 아니라 호원증 호원증이야 마마무 애기 일 내봅시다 우리 진짜 하고 싶은 여기 얘기하셨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오 그만큼 큰일 내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다들 근데 응원의 말 안 해 응원의 말 안 해 응원의 말 안 해 스포 할 때는 뭐 헨리우드들도 응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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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좋을지 심지어 1이 다 없어졌어 다 없어졌어 다 없어졌어 와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포를 꽤 스포를 하셨어요 아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콘텐츠가 나갈 때 뭐가 공개된 건지를 모르니까 지금 너무나 조심스러운데 그냥 막 공개해 지금 저도 놀랬어요 난 내일 컴백인 줄 알아요 나도 그냥 뭐 오늘 해도 이상하지 내일이라서 올라가는 거겠지 설마 아니래 설마 설마요 어떻게 살짝 우리가 스포 해? 아니 그만 마마무 아니야 이렇게 끝내? 아니 말로 아니야 아니 기다려 언니 자 우리 모모들 모모들 많이 기다려주셔서 너무 우리가 지금 오랜만에 또 나오고 보니까 모모들 기다려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저희 오늘 이 콘텐츠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갈지 모르겠지만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린 갑시다 둘 셋 안녕 안녕 왜 정인이 전장했을 때 정인이 전장했을 때 정인이 전장했을 때 뭐뭐 뭐 에 손 들어봐 감사합니다.